21년도 해외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달러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의스샵을 다운받아 40달러 받아가세요. 해외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아니 주말에 미주미 커뮤니티에 너무 무섭게 글을 올려주셨던데요. 누가요? 시장 폭락 관련해서 폭락은 아니죠. 하락 관련해서 충격. 진짜 충격이죠. 예상박. 네. 진짜 예상박이죠. 왜냐하면 18만 8천 건의 고용보고서를 예상했었고. 네. 그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유독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한 수치가 30만 건이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잠시 저의 관급들이었었는데. 그 이유 자체는 레이오프가 생각보다 줄어들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전에 작년에 무슨 캘리포니아 어디에서 일시적으로 스트라이크를 해서 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런 얘기 한 적은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죠. 51만 건이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렸지만 여하튼 그러면서 지금 금리 같은 게 치솟고 달러가 치솟고 이러면서 주가는 거의 1.6%. 물론 지난주에 그런 상승 흐름이 훼손된 건 분명히 아니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급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충격적인 게 분명히 맞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기 때문에 미국에서 도대체 50만 건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에 대해서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토요일날 아침에 주말 라이브에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못 본 신문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통계를 점검한 사람도 아니지만 미국 측에서 얘기한 걸 보면 인구 컨센서스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작년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바뀌었는데 거래에서 인구 표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스트라이크 액 앞서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예상보다 여전히 사람들이 일자리를 계속 많이 뽑았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레저 및 접객 업종이거든요. 레저 및 허스피탈러티 그쪽에서 많은 사람을 뽑았고 그러다 보니 임금 상승률도 지난달에 약간 떨어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접객 업종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론은 지금 연준에서 아무리 제론 파울 의장이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지금 기대되는 정책 금리는 그 이하였거든요. 떨어지 거로 예산됐는데 지금 월가의 대체전 시각은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커졌고 아마 그래서 3월의 점도표율 저 자신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낮아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월가의 시각은 점도표가 내려가기가 지금 어렵다는 시각이 일단은 많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전반적인 흐름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가장 큰 건 역시 무서운 힘을 보여주는 애플이죠. 애플이요. 애플이 정규장에서 직전에 보면 시간에서 3, 4% 3% 떨어졌다고 제가 마지막에 저희 맨대한 기억이 있는데 시간을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런 철회도 갑자기 쭉 올라가면서 오히려 2.4% 올라간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나온 소식으로는 역시 테슬란 테슬란 게 모델 Y가 가격을 또 올렸잖아요. 지금의 면에서 고런 것들 정도가 뉴스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주간 단위를 보면 S&P의 1.6% 올라갔고요. 다운은 0.2% 그렇지만 나스닥은 5주 연속 상승이면서 지난 주말에 1.6% 떨어졌지만 3.3% 오르는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여튼 나스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바로 이겁니다. 슈퍼 깜짝 보험소가. 이게 밑에가 전망치였거든요. 전망치였는데 이게 나왔고요. 51만 7천 거의 나왔고요. 실업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5% 이하면 완전 고용이라 하더라도 틀림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3.4%입니다. 3.4%는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은 한 번도 못 본 수치죠. 1969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생 이후지잖아요. 80년대생이잖아요. 그럼 본 적이 없는데 근처도 안 갔던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원하는 건 다 찾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는데 왜 이게 악재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떨어지는지가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잘 안 맞거든요. 경기에는 악재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지금 긴축을 할 수 있게 이제 바탕을 쫙 마련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지 이거죠. 임금 상렬이 조금 올라갔는데 이거 이제 끌고 올라간 것이 말씀드렸던 레저 및 적혀 겁죠. 그쪽에서 올라갔다. 그럼 그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빠면 빠. 리오프닝 수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카페, 카페, 술집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점 이런 쪽에서 셰프면 셰프 아니면 그런 주문받는 분들이요. 서버, 서빙하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다 조금만 주면 여전히 옮긴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이어졌다. 물론 작년에 가을보다 많이 내려갔어요. 수치로 보면 딱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50만 7천 건. 그런데 이게 예상치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세 가지 요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가장 큰 거가 노동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인구 컨센서스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2년에 한 번 조사하는데 그래갖고 인구 표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려니 해야죠. 핑계 같아요. 하여튼 숫자가 늘어난 건 사실 되겠고요. 실업일에 말씀드린 대로 69년 최저가 되겠고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고용보고서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퍼플레이션 어저스먼트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게 바로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가구당, 인구당 등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요인에 따라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게 핵심이 되겠는데요. 이게 제일 위에 거가요. 레저미 적객 업종의 임금 상승률인데 6.5까지 내려갔다가 하루 다시 올라갔고 이게 아까 4.4에서 4.4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이제 CPI랑 가장 밀접히 연관돼 있다. 이거는 임금 상승률이 아니라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게 이제 떨어지는데 영향을 같이 했는데 이게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이요. 참고적으로 미국은 지금 천만 개 일자리가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코로나 팬데믹 사이에 이민자들이 들어오지를 못했고 그럴 수 있죠. 또 외국인 노동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다 본국으로 귀환을 하거나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 영향이 아직까지 좀 있다라고.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미국의 특성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뉴스 현지에 있을 때 봤는데 2022년에요. 2022년에 이민자가 40만 명이 들어왔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워낙 많은데 그를 순환하면서 안전하게 계속 꾸준히 유입됐던 것이 미국이 상당히 막아놨던 거죠. 강하게 됐고. 그래서 여전히 있죠. 미국에 계신 분들, 미국에 워낙 이슈가 되는 거니까 저희가 논의할 게 없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해석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이셔라이드의 수석경제학자 이분이 얘기한 거를 세 문장을 보면 시장이 왜 약했고 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장주의가 떨어지고 금리 인학에 대해 사그러지는지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없애기 위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향후에 회의에서 논쟁이 어려워질 수, 치열해질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고용시장에 놀랄 정도로 여전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마 미국에 현재에 계신 분께서 사업하시는 분은 다들 얘기하시고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저희 구독자시고 저희 한 번 방송도 매일 보시는 분인데 그분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를 해보면 그분이 쉽게 해서 여행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여행 비즈니스를 그냥 가이드하시는 게 아니라 크게 이제 미국에서 보면 리무진 그런 서비스를 하시거든요. 리무진 서비스라는데 지금 팬덤 입대에 가격을 자동차를 줄였는데 지금 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두 번째 연준 관리들이 인상의 일시 중지. 대부분 이제 3월에 하고 중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심의를 연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와 해석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많게 보는 사람, 구호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너무 긍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소는 11월의 첫 번째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어서 결국은 기술주가 많이 떨어지고 물론 구동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시면 더 눈에 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을 10시 반에 났잖아요. 금요일 날 10시 반. 미국 현지에서 8시 반에, 금요일 8시 반에 발표됐는데 그 시점 이후랑 이전.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금요일이고요. 이 점점점 내려가는 선 있죠. 이게 목요일입니다. 기대 정책 금리가 올라갔죠. 여기 보시면 그 전날 때 올라갔죠. 여기 올라갔죠. 따라오시죠. 이만큼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시장은 아주 솔직한 거거든요. 금리와 주가의 변수가 가장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향이 큰 건데 어찌됐건 금리가 바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정책 금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10년물 금리도 바로, 이게 같은 시각을 보시는데 금요일 쭉 올라가는 모습. 이건 그냥 실제로 보면 에르락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훅 올라가는 모습이 발표된 시점입니다. 금리입니다, 금리가. 우리가 3.38, 3.9, 3.40이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훅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리가 훅 올라갔고요. 미국 달러도 훅 올라가죠. 물론 다시 내려가리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그날 하루는 어찌됐든 훅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달러랑 반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달러 같은 건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일단은 시장 상황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빅테크의 실적 관련해서 실적과 주가의 무브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 아마존, 알파벤, 물론 스타벅스도 있었고 포드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3개였는데요. 정리해드리면 다시 기대 이하 실적을 내왔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두 가지인데요. 투자 의견을 대부분 긍정적 시각을 유지했고요. 물론 중립적으로 보던 사람이 여전히 중립죠. 매도 의견은 매도 의견이지만 투자 의견은 바꾼 성관은 하나도 없겠고요.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목표 주가를 내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올린 것이 또 상당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특이한데요. 그래서 제가 올린 것을 찾아보면 역시 달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달러. 달러가 다시 약세. 달러의 약세를 기대하는 계획이고요. 그것은 팅쿡이 강조한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8%가 매출에서 손해받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수 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것들, 여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리하고 있지만 분명히 내린 것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이요. 그러니까 애플이 유독 강하잖아요. 보시면 이거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보시라고 각각 매출에서 나오고 서비스 항목을 나오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그림이 예쁘게 그려놨네요. 흥미로워서 제가 여러분도 보기 쉬우니까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작년 한 해 동안에 애플 시키에서 애플 빠요.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엄청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라고 보여드려야겠는데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4분기에 수요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공급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건 덜 팔린 건 팩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전년 대비, 2022년 대비 애플의 전체 고객수 있죠. 애플의 활성화된 고객이 여드랭커 포함해서 전세 몇 명이냐면 한 1억 2천만 명 정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1억 2천만 명이 지금 커스터머 베이스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한 대만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두 대, 세 대 갖고 있는 분이 있죠. 여드랭커 몇 대 갖고 있으세요? 저는 갤럭시 한 대, 아이폰 한 대 쓰고 있어요. 아이폰만 있고 워치나 패드 없으세요? 저는. 그럼 딱 한 대지만 두 개, 세 개 쓰시는 분이 꽤 있단 말이죠. 이게 보시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건 4, 5분 기준의 실적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12억의 고객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20억 대의 기기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이들은 알 수 있잖아요. 업데이트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들이 보면 334달러를 두 당 썼다는 겁니다. 1년에, 1년에요. 그러니까 여드랭커는 사건 안사건 간에 평균적으로 330달러를 고객 한 명 다 썼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28달러 꼴이 되겠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69달러에 서비스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바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매출, 제품은 7%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서비스는 조금씩 하면서 지금 337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랑 제품을 그냥 구분한, 두 당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알고 매출과 고객 수는 나오면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애플은 말씀드렸다시피 4곳은 올리고 3곳은 내려놨습니다. 걱정할 게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건 제 생각이지만 애플 걱정, 그리고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은 좀 굳이 뭐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뭐하러 하느냐 생각을 하죠. 여하튼 긍정적 의견도 꽤 있다는 얘기죠.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도 주가는 재미없었지만 그 다음에 시간에 보다는 덜 떨어졌거든요. 알파벳도 지금 올린 것도 내고 떨어진 것이 내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인데, 아마존도 의외입니다. 아마존도 8% 가까이 떨어졌지만 아마존도 목표시고 올린 것이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게 맞는다, 튼 일을 떠나서 그 정도를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애플이 가장 투자자들, 그리고 고객들의 확실한 충성도를 보여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만 주가가 좀 올라서 유독 강했던 게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애플 사용 기계 20억대, 그리고 구독 서비스가 특이한 건데, 구독 서비스는 이제 기존에는 대부분 이제 아이클라우드 정도, 1달러 정도 내는 분이 꽤 있었는데, 요즘 뮤직도 있고, TV도 있고. 그래서 1년 전에 보다 1억 5천만 명이 늘어서 9억 3천 5백만 명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돈을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라면서 서비스 매출이 사상 최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만 계속 팔리면 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다. 이거 똑같이 테슬라도 같은 논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어떤 강세가 시장의 힘을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 포드 주가가 많이 알아서 오늘 우리나라 또 자동차 주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우려됐던 대로, 우려됐던 대로 전기차가 엄청 막 판매가 줄어들었거든요. 특히 1월 달에, 1월 달? 이건 실정이, 1월 달에 포드 전기차 판매가 45%가 나왔는데 온전히 테슬라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테슬라가 더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 파일을...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100이라는 가격이 있었다. 100이었는데, 100이라는 거가 갑자기 80으로 떨어졌잖아요. 모델 Y, 모델 3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그 가격의 차이에 대한 갭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포드가 가격이 나은 거군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오늘 아시면 계시겠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7,500달러에서 8,000원 올리면서 바로 가격이 2.5% 올려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여쭤될 건 상대적으로 비싸졌다는 얘기죠, 지금. 포드가, 자동차가. GM도 마찬가지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이 흥미롭게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테슬라는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모델 3, 모델 Y입니다, 지금요. 이게 이제 모델 3가 되겠고요. 모델 Y인데 모델 Y는 오늘 지금 새벽에 보니까 또 떨어졌어요, 재고가. 훅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만큼 테슬라의 자동차에 대한 인기는 여전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자동차, 특히나 테슬라 재고 관련해서 특히나 포드가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는지. 부디 오늘 자동차, 완성차와 관련된 종목들에 악영향이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쭉 확인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